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황규광입니다 현재 피부에 만져지는 것이 살짝 불룩 튀어나오고 또 모문치처럼 만져지는지 아니면 작은 살색으로 말랑말랑하게 튀어나와 있는지 그런 구별이 필요합니다 전자라면 낭종으로 급하진 않지만 피지가 모여 더 커지므로 수술이 필요할 수 있고 후자라면 연성 섬유종으로 불필요하게 달려 있으면서 아프지도 않은 작은 것이라면 수술은 아니고 간단히 떼어내는 방식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함부로 떼거나 건드리지 마시고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